시원스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프랑스어 고급 듣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어떤 주제가 나왔을지 바로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의 텍스트 주제입니다.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toujours plus de fumée en France. 세계 금연의 날, 프랑스에서 여전히 더 많아지는 흡연자. 자, 내용 우리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테라스, 카페 테라스 같은 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저는 심지어 되게 놀랐던 게 한 부부가 아기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피는 걸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좀 더 흡연자가 많은 느낌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먼저 주요 어휘 살펴본 뒤에 함께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타이틀에 나왔던 내용이죠. 세계 뭐뭐의 날이라고 하면 Journée mondiale 해서 세계의 날이라고 써주시고 보통은 드 명사 형태로 무엇무엇의 날이라고 해줍니다. 세계 복원의 날, 세계 금연의 날 등등등 많이 활용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드만 써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전치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인공이 담배가 되겠죠. 오늘은 담배는 보통은 Cigarette 이 단어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Daba 하면 원래 담배는 담배는 잎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담배 잎을 뜻하고 또는 담배라고 부르기도 하는 Daba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Daba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 끝에 있는 C는 보통 발음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Daba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동사부터 가볼게요. 제가 이제 어휘 공부할 때 계속 동사와 명사들을 연계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석 2조가 되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까지 연결해서 3조, 4조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단어 암기하실 때도 훨씬 편합니다. Fumé 하면 우리 담배 피다. 잘 알고 계시죠. Fumé, 담배 피는 사람은 흡연자. 여성은 Fuméz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비하다는 공소매라고 해요. 공소맛이용 하면 소비 또는 소비량. 이 세 가지는 같이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밑에 있는 거 영어랑 비슷하니까 더 쉽죠.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Mouvernement 이라고 해주면 이거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보통 금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조치, 대책, 수단 이라고 말할 때에는 Moujour 라고 해줍니다. Moujour는 여성명사. 자, 여기에 연결해서 이 단어를 볼 텐데 Mise en place. 이거는 먼저 Mise. 어떤 동사에서 왔는지를 알고 계시면 더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Maitre 동사는 노다, 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여기에 en place 가지고 와서 Maitre en place 해주면은 어떤 자리에 뭔가를 노다. 예를 들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뭔가를 설치하다, 부스를 설치하다, 뭔가를 놓다라고 해줄 수 있는데 요거의 명사 버전이 Mise. 그러니까 자리에 놓다, 놓음이라고 직역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놓는 건데 정부가 어떤 조치를 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정책의 확립 또는 시시라고 해석을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연결해서 보시고 이 라미즈, 여성명사는 정말 많이 요런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국말부터 살펴볼까요? 사회계층 하면은 계층? 아, 이거 프랑스어로 뭘까? 되게 생각 안 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바꿀 때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어로 외워버리면 훨씬, 솔직히 훨씬 더 간단해져요. 예를 들어서 사회계층은 사회적인 카테고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소시에, 이렇게 아주 심플하죠. 자, 그 다음, revenu, 이거는 revenir 동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revenir, 다시 돌아오다 또는 돌아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동력을 바치면 나한테 수입이 다시 돌아오죠. 소득, 수입, 수익은 revenu. 이 두 개도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밑에 것부터 올라간다 하면은 오그몽때, 내려간다 할 때는 메세, 증가하다는 오그몽때, 감소하다는 메세. 또는 증가시키다 또는 감소시키다 하고 타동사로 써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니슈아데. 자, 이것도 중요한 동사예요. 니슈아데는 주로 억제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억제하다. 니슈아데, 개일경, 드, 동사원형 해주면은 누군가가 동사원형 하는 것을 억제한다. 라고 써줍니다. 리얼리제, 우리 혜일 하면은 현실이죠. 현실의, 리얼리제, 현실화하다. 그러니까 실현하다 또는 실행하다. function에는 작동하다. 그 밖에는 기능을 수행하다,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dispose, 이것도 조금 살짝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동사. dispose는 어떤 재산을 소유하다, 사용하다. 또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마음대로 처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뒤쪽에 보통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추가적인 표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사글을 가지고 와서 주로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기사글은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매일 하는 말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해요. 뭐뭇에 의하면 할 때 slong. 뒤쪽에는 주로 winétude, 어떤 연구에 따르면. non plus 같은 경우, 뭐뭇 또한 아니다라고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o씨 하면은 뭐뭐 역시라고 긍정문에 대해서 역시 동조할 때 사용을 하는데 부정문에 대해서는 나도 그거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moi non plus 라는 형태를 씁니다. 누군가가 부정문으로 먼저 말했을 때.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뭇 또한 아니다라고 할 때는 non plus. 자, 끝에 s는 발음하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flue는 더 이상 뭐뭇 안타 할 때는 절대 s 발음하지 않는다. 자, 이 표현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en français sur dix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의 프랑스인 이라는 뜻인데 많이 틀리는 게 이거를 뒤쪽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명사는 앞쪽에. en français sur dix. 여기 숫자만 다르게 해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5명 중에 3명 이런 식으로.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할 때 사용한다. ne moang jong moang. 우리 moang은 비교급 할 때 많이 살펴보죠. 잠시 뒤에 우리 비교급 살짝 확인할 텐데 ne moang jong moang 여기 연음해 주시면 되고 점점 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장 앞쪽 뒤쪽에도 다 붙을 수 있고 이거랑 비슷한 표현. 근데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건 이거 moang 대신에 plus를 넣어서 de plus en plus 라는 형태로 사용한다. 점점 더. ne moang jong moang 점점 덜. 마지막이죠. 개별적으로 해석해 주셔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시작장 하면은 몇몇의 어떤 이라는 뜻인데 주로 몇몇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몇몇 명사들은 어떻고 한 다음에 이 뒤쪽에서는 이 명사를 생략해 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certin 하고 notre는 같이 기억하면 상당히 내가 문맥을 파악하기에 수월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 어휘들 잠시 살펴봤고 빠르게 문법적인 내용도 살펴볼게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내용인데 비교급 표현들 빠르게 발음과 관련된 부분들 짚어드릴게요. 기본적인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죠. 이 세 가지 형태를 써서 flu 형용사, moang 형용사, oc 형용사 그 비교 대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보다 더 형용사하다 덜 형용사하다 또는 비교 대상과 똑같이 형용사하다 또는 부사하다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 주로 비교 대상만 넣어줬는데 여기에 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형용사의 비교는 être 동사랑 많이 쓰기 때문에 형용사의 경우는 주어의 성수의 일치를 항상 해준다. 이거 신경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자, 명사로 가볼게요. 명사로 가면 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주로 이 s를 발음해줍니다. 그래서 plus de 명사, moang de 명사, 그리고 oc 아니고 odang de 명사 형태로 그 비교 대상 또는 절에서 어떤 비교 대상보다 어떤 내용보다 더 많은 명사를 뭐뭐한다. 더 적은 명사를 뭐뭐한다. 똑같은 양의 명사를 뭐뭐한다라고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음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지만 발음 부분 체크를 잘 하셔야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쭉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으니까 이 내용들 잘 숙지한 상태에서 한번 듣기 파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toujours plus de fumeurs en France aujourd'hui c'est la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selon une nouvelle étude publiée cette semaine il n'y a pas moins de fumeurs en France mais pas plus non plus les chiffres restent les mêmes depuis des années mais les personnes qui fument, elles, changent les français ne sont pas prêts d'arrêter de fumer selon une étude récente 최근에 5대 정도만 숫자에서 3에서 3隊은 여러 대부분의 종류가가 전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 2020, 고집에 대해수가에 더하lever 수 없을까요? 뭐라고 말'da까, 2016, 2%가 더 많은 차량이었고. 하지만, 다 대해수가에 대해수가도 잠재로가 버릅니다. lei dance주민, 일 intake, 5붜만 재생, 문화가, 고기, 수가에 대해수가. 차량이 있고, 보기에는 좌석이라는 것이 높이가 있습니다. 정당하여, 아무래도 어떤cil이나 소득 성장에 있는 금방에 있는 많은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제 head에 일해ait 앞서 구도에 있는 시 camp 1 janvier 2017 1. janvier 2017년에 대한 새로운 조사의 제안을 만들고 프랑스의 흙을 부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켓을 제외한 대로 를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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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여러분, 잘 듣고 오셨나요? 어떻게 잘 들리셨어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파트를 살짝살짝 나눠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보면서 들어본 다음에 저와 함께 직톡직해 진행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듣기 특훈이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 텍스트를 확인하시면서 함께 이 부분만 같이 들어볼게요. 자, 좀 텍스트를 보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시죠. 그냥 들으실 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목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toujours plus de fumeur en France. 자, 먼저 journée mondiale 나왔죠. 세계 뭐뭐의 날.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없이 없는이라는 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담배 없는 세계의 날 하니까 세계 금연의 날 정도로 우리가 의역해 줄 수 있겠죠. toujours plus de fumeur en France. 자, 여기 벌써 명사의 비교금 나왔어요. 더 많은 흡연자. 그런데 여전히 프랑스에는 더 많은 흡연자 하니까 이거는 보통 plus de 해주면 증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랑 비교를 해줬을 때는 더 많은. 그런데 여전히 더 많은가 라고 하니까 증가 추세인가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왔죠. 뭐뭐에 따르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 주에 비블리에 된. 그러니까 발표된, 게재된 그런 연구에 따르면. Il n'y a pas moins de fumeur en France. 자, 여기서는 더 적은 흡연자가 프랑스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되게 어색해지죠. 이것도 감소의 이미지로. 프랑스에서는 흡연자들이 감소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mais pas plus non plus. 이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s 발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pas plus 하면은 우리 plus 하고 s가 발음이 될 때는 항상 plus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plus de fumeur를 그냥 줄여서 plus라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감소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증가하는 것 역시 아니다. 라고 non plus를 사용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뭐뭐 안타 할 때도 ne plus, s 발음 안 하듯이 부정의 의미로 쓸 때에는 plus의 s 발음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pas plus non plus. les chiffres restent les mêmes depuis des années mais les personnes qui fume elles changent. 자, chiffre는 숫자예요. 숫자들은 머무른다. les mêmes.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무른다. depuis des années. 하니까 이거는 몇 년 이래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다는 거죠. mais les personnes qui fume 하면은 우리 계속 fumeur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텍스트가 너무 단조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은 하는 식으로 흡연자를 다르게 표현했다. l, 담배 피는 사람이죠. 바뀐다.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내용은 뒤쪽에서 나오겠네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toujours plus de fumeurs en France. aujourd'hui, c'est la journée mondiale sans tabac. selon une nouvelle étude publiée cette semaine, il n'y a pas moins de fumeurs en France, mais pas plus non plus. les chiffres restent les mêmes. depuis des années. mais les personnes qui fume elles changent. très bien. donc, n'y a pas moins de fumeurs. il y a six ans. 자, 그럼 살펴볼게요. les Français ne sont pas prêts d'arrêter de fumeurs. 자, 여기서 우리 prêts de 하면은 주로 장소와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je suis prêt de la banque. 나 은행 근처에 있어. 장소 명사와 함께. 그런데 액션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액션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 동사부터 보면 arrêter de fume. 담배 피는 것을 멈추는 것. 금연하는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금연하는 것에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않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selon une étude récente. 최근 연구에 따르면 en moyenne. 요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평균적으로 plus d'en français sur toi. 요거 잘 들리셨나요? 여기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실 수 있는데 plus de. 요거 우리 명사의 비교금 나왔죠. 여기에 앞전에 살펴봤던 세 명 중에 한 명의 프랑스인 en français sur toi. 합쳐져서 세 명 중에 한 명보다 더 많은 프랑스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뭘까요? 우리 통계를 뭐 구하다 보면 통계값이 뭐 33%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1.26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근데 이건 두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명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니까 plus d'en français sur toi 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ume tous les jours. 에서 세 명에 한 명보다 조금 더 많은 프랑스인이 담배를 매일매일 핀다. ce chiffre est plus important que dans les autres pays d'Europe est surtout depuis 2010 ils ne baissent pas. 자, 여기 보시면 chiffre 또 숫자 나왔죠. 이 숫자는 우리 바로 앙복덕 나오면 너무 쉽지. 중요하다. 더 중요한가 보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2010년 이래로 autre pays d'Europe 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이 숫자가 더 중요하다. 조금 뭔가 해석이 딱 떨어지지 않죠. 앙복덕은 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다량의 다수의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욱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2010년 이래로 il ne baissent pas. 그것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줄어들고 있지 않다. cela veut dire quand 2016 il y avait toujours autant de fumeurs qu'il y a six ans. cela veut dire ça veut dire quoi qu'est-ce que ça veut dire 하면 무슨 뜻이야 라는 말이죠. 의미하다 라고 할 때 vouloir dire 를 써줘요. 여기에 그 해주고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여기 그 랑 또 엉이 만나서 축약이 됐죠. 요런 것도 또 잘못 들을 수 있죠. quand 2016 2016년에 il y avait toujours autant de fumeurs qu'il y a six ans. autant de 하면은 똑같은 양. 그런데 우리 보통은 초금레벨에서는 비교 대상을 항상 명사로 잡아요. 좀 쉽게.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절도 올 수 있다는 거. 장소, 시간적인 개념 요런 것들 다 올 수 있어요. qu'il y a six ans. 우리 il y a와 기간이 오는 경우에는 6년 전에 영어에 어고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되죠. 6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항상 똑같은 흡연자의 양을 가지고 있다. 흡연자의 양이다 하니까 줄어들지 않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양이 여전히 똑같다. 6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자의 양이 똑같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게요. 그럼 다음 파트도 먼저 들어 볼게요. 조금 길죠. 아 그렇다. 자 무엇이든 이런 Jenn Ce ne sont pas les mêmes personnes qui fument.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과는 다르게 항상 그 흡연자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오겠네요. Certain category social. 하고 entre parenthesis. 괄호 열고 étudiant sans j'emploi salarié etc. 했어요. 우리 certain 하고 이제 뒤쪽에 연결해서 여기 d'autres가 같이 나옵니다. 먼저 몇몇의 사회계층은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학생 그리고 sans j'emploi 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니까 실업자 그리고 salarié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salari man 그리고 etc. 이거는 etc.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기타 등등이라고 할 때 etc. 라고 해줍니다. 기타 등등의 사회계층들은 on augmente, 증가시켰다. leur consommation de cigarette. 그들의 담배 소비를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더 많이 담배를 핀다. 그런데 d'autres 해주고 이 뒤쪽에는 명사를 그냥 생략해 버립니다.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추격돼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복수이고 형용사가 명사의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에 우리 대 대신에 d'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관사는 부정관사. 그런데 이 d'가 autre랑 만나서 추격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autres. 다른 사람들은 en revanche. 그와는 반대로. 여기에 그와는 반대로라는 표현이 세 개씩이나 나와요. par contre 해주고 en revanche 해주고 그 다음에 au contraire까지. 여러분들 이런 거 똑같은 말인데 뭐 다 외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문하다 보면 똑같이 그러나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문장을 풍부하게 써주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캐치해 가시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fume de moins de moins de moins. 담배를 점점 덜 핀다. 라는 거죠. par exemple. 예를 들어 en ce genre. 자 엉 다음에 기간이 오면 뭐 뭐 만에 라는 의미. 6년 만에. 예를 들면 나 2주 만에 3kg 뺐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1시간 만에 몇 킬로를 완주했어. 라고 해서 성취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 때 주로 en 하고 기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le nombre de fumeur qui dispose de revenu plutôt faible a augmenter. 했어요. 자 le nombre. 우리 계속 앞쪽에는 chiffre가 나오다가 갑자기 nombre가 나왔죠. 우리 해석으로 보면 다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chiffre는 우리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 그러니까 숫자계의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를 딱 나타내는 그런 숫자고 non-pre 해주면은 나는 사과를 5개 갖고 있다. 10개 갖고 있다. 개수를 의미할 때 non-pre를 써줍니다.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non-pre de fumeur. 흡연자들의 수는 qui dispose de revenu plutôt faible. dispose는 뭔가를 사용하다 또는 소유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약한, 조금 미미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흡연자의 숫자들은 올랐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더 많이 핀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적은 사람들. 반대로 au contraire. le nombre de fumeur a baissé chez les personnes avec des revenus importants. 자, 그런데 흡연자의 숫자가 내려갔다. 어디서? 우리 chez 하면은 보통 지배로 생각하죠. 또는 어떤 가게에. 그런데 한 집단의 카테고리를 묶어서 얘기해 줄 때에도 chez하고 어떤 그룹을 써줄 수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les personnes avec des revenus importants. 이거 큰이라고 했죠. 좀 다량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이 흡연자의 숫자가 내려갔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인들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 얘기할 때에도 chez les français 하면서 문장 써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활용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이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Par contre, ce ne sont pas les mêmes personnes qui fument. Certaines catégories sociales étudiants, sans emploi, salariés, etc. ont augmenté leur consommation de cigarettes. D'autres, en revanche, fument de moins en moins. Par exemple, en 6 ans, le nombre de fumeurs qui disposent de revenus plutôt faibles a augmenté. Au contraire, le nombre de fumeurs a baissé chez les personnes avec des revenus importants. 자, 이런 부분 놓칠 수 있는 것들. 자. Bonne nouvelle. De moins en moins de jeunes femmes et de jeunes hommes fume. Cette étude a été réalisée avant la mise en place de nouvelles mesures du gouvernement du 1er janvier 2017 pour dissuader les français de fumée. Bonne nouvelle.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있다. De moins de jeunes femmes et de jeunes hommes fume.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모르시면 뒤에만 얼추 듣고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이 담배를 핀다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De moins de jeunes femmes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처럼 문장 앞쪽에 붙을 수도 있고 뒤쪽에 붙을 수도 있다.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면 젊은 남녀들은 점점 덜 담배를 핀다. 라는 거죠. Cette étude a été réalisée avant la mise en place de nouvelles mesures du gouvernement du 1er janvier 2017 pour dissuader les français de fumée. 조금 여기 문장은 길죠. 살짝 나눠서 살펴보면 이 연구는 이 조사는 réaliser 하면 우리 실현하다 였었죠. 근데 수동태로 써주면 est réaliser 실현된다. 실현 이미 과거에 된 거니까 복합과거로 실현되었다. avant la mise en place de nouvelles mesures 새로운 어떤 정부의 조치나 정책 이전에 정책 실현 이전에 그래서 요거 우리 정책을 실현하다 할 때 mise en place 라는 단어 살펴봤죠. 조금 수식이 긴데 그 정책은 2017년 1월 1일의 정책인 거고 그것의 목적은 pour dissuader les français de fumée 억제하다. 프랑스인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2017년 1월 1일에 정부의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 연구는 실행되었다. 또는 진행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뒤쪽부터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중간에 끼어들어왔다.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여기 의무적인 판매와 같은 것 우리 앞서 조치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겠죠. 의무적인 판매인데 뭐냐 하면 paquet neutre paquet는 우리 과자 깍이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 paquet de cigarette 해주면 담배 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담배 깍이겠죠. neutre 중립적인 이라는 의미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어휘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될 때에는 중립적인 것 특징이 없는 그런 우리 담배 깍의 판매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뒤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sans logo 그러니까 로고도 없고 ni couleur specific ni 해주면은 역시 없는 거죠. 같이 부정해줄 때 ni, ni 하고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특정한 색깔도 없는 그런 특징이 없는 paquet 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donc le bureau de taba 해주면 이거는 bureau de taba 담배 깍의 를 bureau de taba 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지금은 편의점에서 팔지만 프랑스에는 담배 가게들이 있어서 담배도 팔고 뭐 잡지도 팔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게 의무화 됐는데 il faut encore attendre un peu pour savoir si ces mesures vont fonctionner 자 뭐뭐 해야 한다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음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텍스트를 읽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음을 다 지켜서 의무적인 게 아니더라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l faut donc 라고 발음을 했고 아직은 기다려 봐야 한다. 조금 더 pour savoir 알기 위해서는 ces mesures vont fonctionner 이 조치들이 작동을 할지 안 할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지켜볼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fonctionner는 먹힐지 안 먹힐지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 정부의 조치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까지 다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통으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오셨나요? 어떻게 잘 들리셨어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느낌 아닌가요? 만약에 아직도 선생님 좀 빠른데요? 듣기 힘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mp3 다운받아서 반복해서 듣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듣기 파일을 계속 듣는 것보다 의미를 잘 알고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듣기 연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2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